연어는 스풤 마요네즈 도도로 마요네즈 한 번 더 잘 먹으면 그냥 먹고 욕조 좀 쪼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밥은 놔두고 라면 하나 더 넣을까? 네 몰랐어요? 야채 다 먹으라 우리 거기 갔다 왔다고 너한테 얘기를 내가 우리가 했나? 명천? 아니, 어, 목천. 거기요. 얼굴은 안 나오겠지, 그거. 오라버니 뭐 하시나 봐봐. 얼굴 안 나온다고. 그만 찍고 먹어.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이거 바꾼 만드는 것 같아. 참. 어. 여기서 찍으면 또 저 바위가 보인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